일반적인 냉동 베이비 당근은 큰 당근을 몰드로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심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양은 균일하지만 조직이 질기고 단단하며 맛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선인의 미니 당근은 종자 자체가 작은 당근으로 맛과 조직이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또한 미리 100% 익혀 냉동시킨 제품으로 해동 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사진처럼 당근 케이크의 장식용으로 전처리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샐러드에도 해동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